내일부터 LAC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이 일반 담배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재산 소식 신지희 기자가 전합니다. LAC에서 내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LAC위에는 지난 3월 4일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LAC에서 전자담배 공공장소 흡연 금지안이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반 담배와 같이 LAC의 나이트클럽이나 바, 그리고 식당 등의 실내뿐만 아니라 흡연이 금지된 공원, 해변, 그리고 휴양지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 또한 전자담배를 흡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사람을 목격시 213-978-7970에 전화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물담배 또는 씨가 전용 라운지처럼 전자담배 전용 라운지에서의 흡연은 예외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 시 처음에는 벌금 100달러, 두 번째 적발될 경우 200달러, 세 번째 이상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 화학물질이 적고, 니코친 의존도도 줄여주는 보조기구라고 알려져 있지만, LAC위에는 전자담배의 간접 흡연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안을 시행시켰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안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혜입니다.